자세 낮추면서 허리 피라고 그렇지 그렇지 더 펴 더 완전히 펴 허리는 무릎 낮추고 무릎 낮추고 허리 피고 오케이 스쿼트 자세 그렇지 그렇지 아야 앞에 빠야지 앞에 좋았어 좋았어 조금만 더 하면 돼 조금만 자 물 노를 깊게 넣어서 노를 깊게 넣고 천천히 땡겨 천천히 땡기라고 천천히 뿌리 뿌리지 말고 넣고 여기서 살짝 빼는 거야 그냥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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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그대로 그대로 그렇지 으깨 진mid 끌기